네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상에서 방사포 사격훈련을 감행했죠. 이따는 북한의 무력시위 또 하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분석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시죠 학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작가님 김서장님 인사를 나눠주시고. 원래 지난주에 보셨는데 저희의 궁금증이 많이 안 풀려서 다시 좀 나와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북한 얘기가 좀 급해가지고 북한이 계속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해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해상 완충구역에 폭역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적인 건 아닌 건 분명하죠. 통상적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9월 25일부터 지금 10월 14일까지 있었던 사실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도 전례가 없이 집약돼서 하고 있는 행위고요. 지금 포사격 훈련 같은 경우도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조금 아주 드문 경우죠. 이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방귀가 잦아지면 나중에 큰 게 나온다고. 이러다가 이제 에스컬레이터 시켜서 나중에 핵 칼을 터뜨린다든지 탄도탄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준비 작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도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한반도 긴장은 내가 임의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바라는 거는 지금 아마 지금 한미 간에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거는 지금 금년도에 11월 중간 선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좀 한국이 적절히 관리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 정부의 신경을 계속 건드려보고 거기서 이제 대응에 따라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분명히 도발을 더 큰 도발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결국 유발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피로감이에요. 결국 이제 한국만 한국이 혼자 관리하는 거 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결심을 지금 끌어내겠다라는 것 같고요. 미국의 피로감. 지금 이렇게 잦은 도발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도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북한이 생각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11월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때 한 번 미국 협상을 해보자라는 거면 오히려 여유가 있을 거예요. 전혀 북한은 타격을 안 받고 지금 협상을 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게 오히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는 더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계속 치고 있다는 얘기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 접촉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또 결과를 해야 되고 이 3, 4개월도 좀 기다리기가 버겁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열을 해놓은 다음에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미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미국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그게 아마 북한의 희망적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바이기도 할 거예요. 특히나 중국도 지금 전국 당대회를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저런 거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모습이나 또 저 나라의 제재 때문에 항공류도 얼마 없을 텐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150대씩 한 번씩 비행해보는 것도 다 되게 대단한 초조감인 표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하고 관계는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항공력 부족 같은 문제는요. 북한도 나름대로 비축을 합니다. 전략 물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공기 부족 때문에 항공기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할 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북한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에스칼레이션 시키려는 전략에도 말려들어가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그렇거든요. 사실 이게 가끔가다 하면 긴장 고집고 이러는데 매일 하니까 카카오톡 딱 나니까 쐈어?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사람들이 오히려 카카오 문제 완전히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북한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이번에 푸틴이 실질적으로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발 적어도 언어적 도발이라도 우리도 한번 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지금 당장 아마 가용한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지금 총참모부 선언이 계속 나온다라는 게 실질적인 아마 물리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연평도 프로급 같은 형태. 재래직 도발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평도라든가 그 앞에 2010년도에 이딴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학습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거였을 거예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하는 도발의 형태를 보면 주로 소수를 겨냥해서 그러나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목함질의 도발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대규모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도발을 유발하기보다는 의외로 소수의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태산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대규모 도발을 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북한 도발은 계속되면서 9.19 군사합의 이미 파괴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전수력 재배치 포함한 대응책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식도 얘기가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수력 재배치 같은 경우는 타격수단을 현지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타격수단을 현지에 갖다 놓는다는 의미는 사실 워싱턴에서 하는 전략핵을 통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에서의 저위력 핵무기를 통한 대응도 고려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북한 행태는 뻔하거든요. 북한은 자기는 한 10분 내에 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성명 나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 이상 상황 확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상황 확대하면 워싱턴 향에서도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할 거고요. 러시아하고 중국 A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 압력 넣고 나올 겁니다. 사실 이런 소지를 없애려면 북한의 어떤 도발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 정말 핵 도발이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우리도 거의 실시간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억제에 도움이 돼요. 그런 면에서 타격수단을 현지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핵공유의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절대로 양보하자는 원칙이 핵전력과 관련해서는 소울어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단일 권한이에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명령권자는 미합중국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단출료를 쓰는 건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면 정말 슬가에 우려가 생기잖아요. 사실 나토인 뉴클리어 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협의체를 통해서 평시 그다음에 유사시의 핵전력 운영에 대해서 항상 협의를 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동맹국들에 대해서 보장, 어슈어런스를 높이기 위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면 좋은 거고 일단 여건이 안 된다면 협의체제 강화 그다음에 실제로 전선핵 재배치 같은 경우에도 굳이 한반도에 지금 들여오는 것 자체가 자꾸 정말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 때문에 우려가 된다면 인도타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에 일단 배치를 해놨다가 긴급 배치하는 방안들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앞서서는 일단 연습 훈련 때 실질적으로 배치 훈련 같은 것도 이제는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진작가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러시아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전술핵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공에 터뜨려가지고 망을 교란시킨다라든지 아니면 흑해 상공에다 띄운 과시용으로 폭발시킨다라든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을 우크라이나 친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특수군사작전. 이거 전쟁이 아니라 위기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위기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면동원을 실시한 게 아니라 부분동원을 지금 선포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 자체도. 이게 전술핵을 어쨌든 사용하려면 핵을 사용하려면 전쟁 상태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면동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동원 정도로도 탈출 러시아가 생기고 엄청난 국내적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전면동원하고 나면 아마 그 파급 영향은 푸친도 짐작하기가 힘들 거고요. 러시아 내에서. 두 번째는 서로 지금은 말만 오고 가지만 아마 보통 이런 상황들 과거의 걸프전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지금 미국 러시아 간에 계속 물미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로 압력들이 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에서 주로 퇴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현지화가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명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그 러시아 전력 자체의 상당 부분이 또 손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친도 계속 지금 언어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위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젤렌스키 정부의 항전 의혹을 좀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몰려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러시아에서 우크라나 공습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가 터지니까 거기에 반발로 하는데 이란에 가미가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군사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민간이 이렇게 죽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잔인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잔인한 행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전쟁 초반에 승기를 잡을 때는 오히려 민심 얻으려고 좀 살살합니다. 그 군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인에 준다는 것 자체가 전력 자체도 일단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기도 그렇게 엄정하지가 못하다는 얘기가 되고 러시아 군이 이걸 방관하는 수뇌부 자체도 지금 이제 슬슬 힘의 한계가 왔다라는 걸 느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의도적으로 푸친이 이게 가장 상대방의 전쟁 소용력을 갉아먹는 데 좋은 게 민간의 항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초토하고 잔인해지는 잔인한 보복의 방법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조금 앞쪽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지금 슬슬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지금 한계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뒤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좌표 알려주고서 전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아마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아마 급속히 지금 동남부 지역의 이 실질을 회복해가는 모습으로 요즘 외신 들어오는 건 추가로 전명했다는 거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반격 종말점에 지금 좀 다 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반격 종말점. 네. 무슨 얘기하면 공세 종말. 네. 반격을 해나가려면 보통은 컬미네이션 포인트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반격을 해나가려면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도 충분해야 돼요. 어차피 병력은 낙순물에 어쩌듯이 자체로 소실이 됩니다. 이걸 계속 끌어와야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부분동원 선포한 거 아니에요. 예비군도 알아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동안 거의 총동원 체제나 다름없는 체제를 유지를 해왔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나 나토군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 투입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오호페이스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 자체를 계속 욕심으로는 모든 걸 다 이제 지금 다시 조기에 회복하고 싶겠지만 조금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이제 캐르손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캐르손까지는 그래도 연말까지 점령할 수 있지 몰라도 또 캐르손 지역에서 밑으로 크림반도 밑으로 이어지는 쪽에는 드네프르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파괴가 됐고 지금도 지금 힘든데 그 실제 회복을 과연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 전쟁이 얼마나 갈까요? 만약에 이게 완전 실제 회복까지 가는 상황이 이르면 정말 푸치는 그때부터는 핵단추를 아주 심각하게 만지작거릴 수가 있고요. 전쟁은 제가 볼 땐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지친 상태에서 난타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전황을 놓고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서 장군 원군이 이루어지는 형국이에요. 러시아는 처음에 동부에서 남부 전명한 거에 탄력을 받아서 더 나아가다가 지금 오히려 몰려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너무 조기 반격을 얘기하다 오히려 이게 지금 7,8월 같은 경우에는 좀 몰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양쪽 다 지금은 상당한 자제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작전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원령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병력도 부족하지만 아마 지금쯤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생산한 그동안 생산했던 전쟁 물자들은 거의 다 지금 소갈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제 끌어올 수 있느냐 이란에서 끌어올 그러니까 이제 드론 쓰는 거예요. 이란 드론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한정 이거를 뒤에서 해줄 수만은 없어요. 러시아는 결국 이제 장비의 부족에 지금 시달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력이 추가적으로 충원되지 않으면 또 다른 대규모 공사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추 회복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전략적인 거점들 위주로 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의외로 지금 이제는 이 상태에서 전황이 지금 일종의 스틸매트죠. 누구도 확실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전쟁 사실 1년 하고 나서 나머지 2년은 공방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국면이 펼쳐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 2년이었죠. 그리고 아마 푸틴이 그걸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휴전하게 되는 그 결과는 푸틴이 더 바라야 할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명지역에 대해서는 장악력을 확실히 하려고 할 거고 아마 이거 젤란스키 정부한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 다 전장에서 얼마만큼 현실적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누가 유리한 조건화에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느냐가 될 거고요. 하나 또 하나 변수는 지금까지는 아주 단일 대호에 맞춰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 지금 국내 상황들 자체도 대외적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푸틴한테 유리하지는 않아요. 지금 양쪽 다 불만이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 이제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빨리 종결 안 하냐 정련동을 해서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불만거리고 러시아 권력 엘리트넬 중에서 온건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온건파라든가 시민사회 내에서는 이미 지금 석유가 처음에는 천연가스 가지고 이게 레버리지가 된다고 지금 역으로 구매락 맞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쟁 자금도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민생은 어떻게 될지 뻔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계속 불만이 올라가는 거죠. 보니까 뭐 T-62 이런 거 지금 남은 게 그다음에 세상에 고사포 1943년형 고사포가 오고 항공기도 다 떨어져서 미국 29 안 쓰고 보관해놨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쓰고 있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의 문제는 있지만 이 무기가 그러니까 우크라나 무기는 계속 현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저쪽은 계속 낙호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우크라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이 현대화된 무기들을 어떻게 본 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양이 교육 훈련도 중요하고요. 사실 러시아도 전쟁 초반에 굉장히 좋은 무기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었단 말이에요. 잘 못 쓰는 그러니까 제가 병력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게 이게 고급 자원들이 많이 소모가 되면요. 이 인원들은 그냥 사람들 끌어다가 거기 앉혀놓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종사도 뭐 아무거나 끌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첨단전보다는 좀 지리한 재례무기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게 첨단 무기를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인력도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점차 고갈돼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제 외신 보면 우크라이나 여성 108명 러시아와 포로교환을 통해서 귀환했다라는 게 외신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랄까요.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징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흔히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잡았을 때 이게 지금 2, 3개월 내에 전쟁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아직 여전히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반적인 양군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정세 같은 걸 볼 때는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그 정도 선전하면 이제 이 정도 찾았으면 되지 않았자라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생겨날 거예요. 그만하자. 그게 제가 아마 내년까지도 전쟁이 지속될지 않을까 보는 원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해요.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어떤 갑자기 나타난 정치인이다 해서 의구심이 많아 있었지만 푸틴과의 대결에서 이렇게 이제 우크라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쟁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가 올라가는데 지금 너무 장기화되면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 피로감도 들 거고요. 대부분 보면 전쟁 영웅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지금 하락이 지위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 과정에는요. 단결이라는 것 같이 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적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약점들이 다 묶여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처음에 테러와의 전쟁 시작될 때는 뭐 그 지지율은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전쟁이 소강기에 들어갔고 이제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을 전명한 이후에 조금 여유가 있어진 이후에 나온 것들이 관련 정보에 무심하다가 오히려 한 방 맞았다라는 얘기부터 젤란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젤란스키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실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전쟁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염증도 있지만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피로 이상으로 많은 소모전을 치렀다라는 비난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대화 가능성은 지금 물 밑에서는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마 누가 손잡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양측 다 지금 슬슬 협상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을. 협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출구 전략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양국의 국내 정치 구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자리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렇군요. 두네츠크, 루한스크 거기는 워낙 러시아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떨어지고 크리미아도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번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 이런 안이 있겠고 두네츠크, 루한스크까지 하고 크리미아만 니들 가져라. 그렇죠. 어차피 크리미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병합이 됐었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유럽 국가들을 고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양측 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렇군요. 그 딜레머가 양측의 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국제사회 또 지혜도 중재작가로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